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아무리 귀찮으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목대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저는 제 수연이 얼굴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데로 얼굴이 잔잔한데 완전히 빵떡이가 하나가 있어요 얼굴이 큰 아이가 있어서 얘를 한번 꼭 찍기를 해서 얼굴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서 다른님들 보니까 수연도 해놨는데 얼굴이 빠글빠글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거 수연 여기를 한번 꼬집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물을 줬더니 아주 그냥 싱싱하네요 여기를 이렇게 따내주고 여기를 이렇게 한번 처음에 꼬집기 하려면 조금 조심스러워서 못하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랑 요아이도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얼굴이 적거나 크거나 한번 꼬집기를 다 해놔 봐야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여기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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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를 했어요 여기랑 이렇게 했고 또 여기 작은 잎은 떼어내고 할까봐요 인정사정 할 것 없이 이렇게 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얼굴이 적긴 한데 그래도 많은 얼굴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과연 과연 수염, 여기 얼굴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궁금합니다. 진짜. 이렇게 안 긁어지면, 그냥 까내고 안 긁어지면 자구가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졌던데, 이것도 지금 잎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한 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꾸짖기 완성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장 거의 적어도 감사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너나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음원으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끝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천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천으로 돌아가는 것 얼굴이 빠글빠글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수연이랑 라울, 뮤엔의 진주, 파랑새는 적심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얼굴이 어떻게 나와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